오늘은 작년말에 신청한 퇴비를 밭에 뿌리려고 합니다 약 3,000평 되는 밭이구요 제가 임차를 해서 지금 참깨나 들깨 콩 팥 등을 심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하나씩 메고 날라서 놓은 다음에 흩뿌렸었는데 3,000평 되는 정도의 면적에 다 나르려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뿌리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그게 한두포는 괜찮은데 한 2,300포를 뿌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서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유기질 화학비료 겸용 살포기 이거를 빌려봤습니다 시범적으로 조금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트랙터랑 유기질 화학비료 겸용 살포기 이렇게 두개 빌려가지고 총 9만 7천원이 들었습니다 퇴비 살포기에 퇴비를 채워줬습니다 20kg 20포 총 400kg 이구요 이 살포기에 퇴비를 너무 가득 넣어도 막힐 수가 있다고 해서 약간 여유를 뒀구요 그리고 젖어있는 퇴비 질퍽한 퇴비의 경우에도 막힐 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슬보슬한 이런 걸로만 넣어줬습니다 퇴비를 많이 살포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더 이거를 많이 열어주시면 되고 적게 하시려고 하시면 그만큼 적게 열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 네번째나 다섯번째 여섯번째 이렇게 지금 비교해 보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밭에 뿌리실 양만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절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네번째 울컵이! 아직까지 바쁘다 어린 아름다운게대 몇 그저 지나리 내 몸에ância 이 Hulk 트랙터 퇴비살포중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뒷유리창이 깨졌어요 트랙터 뒷유리창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퇴비살포기가 울통불통한 일항을 지나면서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때 부딪혀가지고 팍 깨지더라고요 임대를 했을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고 트랙터 가지고 오는 길에 방지턱을 지나거나 그랬을 때도 이상이 없어서 저는 이게 부딪힐 거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리창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깨질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몹시 당황스러운데 기술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일단 주던 퇴비는 다 살포를 하고 반납을 하면 뒷유리창 가격은 나중에 배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보이는 대로 유리내에 치웠는데 혹시 나중에 농작업을 하다가 유리팍팽이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제가 트랙터를 사용을 안 해봐서 이런 부분은 좀 무지해서 일어난 사고 같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해야죠 이렇게 하면 반납처럼 그러면 깨지機會 Du